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무속인 임명자입니다. 별명은 임대감이에요. 많이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쥐띠는 20대들은 공부를 좀 해야 돼. 여자가 남자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남 안 하는 거 특이한 거 여자 같으면 화려한 직업 예를 들어 무슨 가수라든가 노래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뭘 하나 특이하게 배워서 하든지 그러니까 재주는 12가지 재주 가졌는데 진드감치 나가지 못해. 20대는 내가 노력해서 하면 되는데 기대는 의지를 하지 말고 해라. 30대들은 사업을 크게 바꾸려는 수야. 올해 윤, 4월 지나 3월에 안 바꿨으면 5월, 6월에 바꿀 수야. 조그만 걸 크게 늘 큰 데는 수고. 49 지띠는 직장을 자꾸 바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화려한 것 같아. 화려해. 여자고 남자고. 부부가 산 다음에 부부 100년을 못하고 살 거야. 61살 지띠는 매년까지 겪어야 돼. 대년 노릇이 없어. 맘먹은 대로 풀리지 않고 자꾸 꼬여. 올해 몸에 칼 좀 대고 몸이 자꾸 신한구나 아프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가 쬐야 될 병도 아니고 그냥 원인 모르게 자꾸 아프고 그러는데 이 저기가 많이 붙어. 예를 들어 조상이 죽었으면 조상인들이 개개는 조상이 있잖아. 그게 많이 붙고 어딜 가도 그게 따라들어 자꾸. 그런 게 많고 좀 자기가 알아서 그런 건 병원에 가도 못 고치니까 무속인한테 와서 좀 풀어내고 하면 괜찮을 거예요. 내년까지는 아주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다리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는 좀 힘들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스물일곱도 나쁘진 않아.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잡으려는 수고. 근데 부모가 물려준 재산은 자기가 지탱해 나가기가 힘들어. 내가 벌어서 내가 뭐래는 사실 팔자고. 서른아홉 살 괜찮아. 이 사람은 결혼 안 했으면 결혼은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집을 남의 집 살다 집을 하나 사고 싶은데 못 자고 있잖아. 그냥 문서를 하나 잡든지. 그럴 수야. 58년 개띠가 제일 안 좋아. 많이 힘들어. 올해 조금 낳을까 내년에 조금 낳을까 그런데 아직도 좀 58년 개띠는 그래. 예를 들어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이 좀 금전적으로 좀 힘들고 인간으로도 좀 힘들고 건강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어. 힘들면 사업을 벌린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네요. 벌려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어디 가서 물어보고 하라고 그래. 이런 무속인한테 물어보고 하라고 그래. 58년 개띠가 운이 튀고도 맺혔어요. 지금. 예를 들어 작년에 초반기에 내가 힘들었던 거를 그게 마무리가 다 안 된 상태. 얼렁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어. 그런데 운은 튀었지. 개띠가. 몇 월달 몇 월달 이게 있잖아.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특히 58년 개띠는 좀 힘들게 넘어가려는 사주팔자야. 그럼 언제 좋아져요? 초반에 좋았는데 나이 좀 덜 먹어서는 좋았는데 나이 먹으면서 좀 힘든 것 같아. 내년 지나면 조금 낫고. 58년 개띠가 올해 운 들어요. 운 드니까 운 받을 사람은 받고 무속인한테 물어보고 풀 수 있으면 풀고 부족으로다가 좀 방법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사업을 해도 괜찮겠어. 반갑습니다. 1. 2. 2. 3. 3. 4. 6. 7. 11. 11. 1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